한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신분과 계급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며 천국에서 더 높은 계층이 되기 위해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고자는 신부의 반열로 순교자와 같이 가장 높은 계층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휴고되는 자들은 믿음을 인정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에노코엘리아처럼 살아서 들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이 휴고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평생을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이름도 빚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평생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반열에 어떻게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한들 말입니다. 그만큼 휴거는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만 휴거자와 순교자가 동일한 반열이라면 그렇다면 휴거자는 거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말씀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몇 명이나 휴거될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말씀에 유추하여 매우 적은 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와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려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는 최소 1억 명에서 최대 170억 명까지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방주를 만들려는 지시를 받은 것과 다름없고 세부 내용도 알려주신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방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복음은 믿는 자에게 매우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순교자는 그의 목숨을 내놓았지만 신부들은 사랑과 순결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만앙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혼인식입니다. 혼인잔치에는 물론 순교자들도 부활하여 참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결혼잔치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유명한 자들은 초청장을 거절하였고, 내거리에서 온 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대상자가 바뀔지언정, 손님들로 가득 차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손님들이 깨끗한 예복만 준비되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휴거를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휴거의 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애국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임팩트를 주려면 몇 명만 휴거되어서는 세상을 통곡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소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말은 알 수 없지만 소수라고 볼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에 일어날 전모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지시사항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매일 회개하며, 보열로 씻어내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산순교를 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백신 접종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느라 쇠약해지고, 눈물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의 신부들을 살려주소서, 그들을 지켜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주님의 오심에 대한 포스팅에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그 표정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독과 침묵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어느 순간이라도 일어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애태우며 지쳐가는 모습을 주님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라 휴거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그날에 불려올라갈 것입니다. 명성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날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마라나타 명성 Jonathan 명성은